제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 메모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지금 영상 촬영하러 와 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관광을 와 있는데요. 한담 해변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러 나온 곳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저한테 좋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애월리 인근에서도 한담 해변이라고 하면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주도에 놀러오는 커플들이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인 곳에 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카페나 이런 숙박업소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남아있는 빈 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건축허가도 받아져 있고요. 그리고 진입로도 있어서 상가나 아니면 여러 숙박업소들을 건축하시기에 딱 좋을 만한 그런 사이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허가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계신 분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면적은 1062제곱미터 정확히 321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가 돼 있어서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나오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일단 전기수도 다 모두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근 평당 시세가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당가로 따지면 시세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는 걸어서 1분이면 가실 수 있어요. 바로 옆에는 지디카페, 이쪽으로는 봄날카페가 있어서 바로 앞쪽에 바다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버스정류장은 걸어서 4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담해변, 카페 뒤쪽으로 이렇게 예쁜 바닷가가 있죠. 그 해변가도 걸어서 1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곽지해수욕장은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월관내, 읍사무소, 초중고, 하나로마트 있는 곳은 차로 2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토지의 자세한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지금 이제 토지 바로 앞에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료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상가들이 이렇게 쫙 쥐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 나가는 길로 이제 나가게 되면 지디카페가 바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쪽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이제 나갈 수는 없지만 저쪽에서는 봄날 카페가 바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바로 이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펜스 쳐져 있죠. 펜스 쳐져 있는 땅이 이제 본 토지 매물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펜스 있는 것도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를 좀 눕혀놓으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박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눕혀놓은 공간부터가 이 땅의 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땅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땅이 약간 층해져 있어요. 이렇게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이 있고 그래서 약간 동산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고 요 위에 땅이 지금 이쪽에 있는 어떤 상가들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다 보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도 연출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처럼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이런 가로등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죠. 이런 가로등을 그냥 달아 놓으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또 보면은 이렇게 층져 있는 모습에 이런 조경도 쫙 되어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이제 공원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셨던 땅 같은데 현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땅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빈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낮은 데서는 사실 바다 조망이 보이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요 층진 위로 올라가면은 바다 조망이 보여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층져 있는 게 좀 건들기 아까워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이걸 내비두고 건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되는데 아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큰 소나무가 하나 있고 그 소나무로 해서 저쪽으로 보면 바다가 보여요. 오늘 안개가 엄청 많이 껴 가지고 바다가 진짜 안 보이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잘 보입니다. 보시죠. 바다가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조망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이 옆 땅은 이제 본 매물 땅은 아니고요. 저 고양이 한 마리가 집 이른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엄청 째려보고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고 일단은 층에 져 있는 땅이다. 그리고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땅이다. 그리고 이런 큰 나무들도 같이 있는 땅이고 주변의 건축물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 안에 묘터가 한 이십 평 이삼십 평가량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자리가 이제 묘턴데 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이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남의 땅이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지만 뭐 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실 수 있다. 그냥 사용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이 분들은 지금 묘터의 묘는 이장을 해 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을 사용하실 상황이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사용하실 수도 없겠죠. 묘터는 맹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땅을 막아버리면 진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대신 여기 이 땅 내부에 지금 본 매물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내 땅 안에 이 땅이 들어 있는 거니까 이 땅에 건축은 안 하더라도 그냥 밟고 지나다니실 수는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한 삼십 평가량은 더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땅을 매입을 하셔도 되고요. 맹지니까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매입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지금 그런 조건이 달려있는 땅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예 매입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매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메모리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커플들 많네요. 촬영하고 있는데 죄다 커플이야. 그리고 커플들은 진짜 여기 꼭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봐요. 젊은 커플들이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휴일도 아닌데 진짜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땅값을 할 만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 토지의 자세한 스펙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본 토지의 장점 아주 인기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닷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받아져 있다 그 정도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점이라고 치면. 땅이 층져 있다 층져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 땅이 층져 있다 그리고 바다 조망이 되게 시원하게 나오는 건 아니다. 이쪽으로 보면 나오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건물이 막혀 있어서 아무래도 한 2층 정도를 지으면 2층에서는 이 건물 위로 조망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망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거는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한 제주의 명소 하플레이스 한담 해변 메인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